하, 햇빛 받아서 또 주근깨 나기 시작한다 하, 짜증나 피아노 학원 갔다 오다니 왜 또 짜증나 있어? 왕벌의 비행 너무 안 쳐져 왕벌의 비행? 그 손가락 빠르고 어려운 거? 하, 손가락이 진짜 빨라야 돼 아, 나 진짜 그런 말 들었는데 무슨 말? 꿀젤리 그거 먹으면 왕벌의 비행 빨리 쳐준대 꿀젤리? 어, 꿀젤리 먹으면 왕벌에 비해 빨리 칠 수 있대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듣긴 유, 유튜브 유튜브 에서 들었지 꿀젤리라 이거지? 야, 어디 가 꿀젤리 빨리 먹어야지 치, 그렇다고 먼저 가버리냐 사실 그런 건 없지 거짓말인데 우와, 비키야 이게 뭐야? 꿀젤리 만들기 재료 꿀젤리? 아, 그 요즘 유튜브에서 진짜 핫한 꿀젤리? 어, 재밌겠지 우와, 나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재밌겠다 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만들기 시작 좋지요 먼저 꿀을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얼마나 넣어야 돼? 어, 이 물병만큼 넣어주면 돼 아, 어린 오키님들 같은 경우엔 주변 어른들한테 꼭 부탁해주세요 맞아요 닫히면 안돼, 안돼 우와, 우와 엄청 부풀어오른다 우와, 젖지도 않았는데 어, 이제 15분 지났는데 언제까지 끓여야 돼? 아, 이거를 얼음물에 넣어보면 알아 넣어볼까? 얼음물? 살짝 이렇게 떠서 얼음물에 넣어주면 이렇게 굳으면 되는데 손으로 꺼냈을 때 찰흙처럼 잘 되는 거가 잘 되는 거였어요 한 20분쯤 해준 것 같아 우와, 잘 된다 우와, 이거 진짜 꿀젤리야 이제 이거 봐 이렇게 만져줘야지 되는 거야 됐다 된다 된다 오, 이러면 된 거야 이제 이 병에 넣어볼게요 젤을 넣어줍니다 오오오 오 어? 밑에 움직인다 너무 뜨겁나봐 너무 뜨겁나봐 허 허 어 아 너무 뜨거운가봐 오, 다 흘린다 오, 다 흘린다 쪼그러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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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꿀젤리 완성! 좋지요! 이대로 냉장고에 1시간 넣어주면 됩니다 다 흘린다 잘했어 우와 다 된 거 같은데? 우와, 신난다 이거 꾹 눌렀을 때 어 꾸덕하게 나와야 대성공 아니야? 맞아 맞아 해볼까? 오 오 이거、 진짜 안돼 에으 와, 진짜 안 나온다 와, 사람들 어떻게.. 대단한데? 으아아아아아악 으아 떨어진다 어 우아 bandwidth 이게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힘들어. 이거 쉬운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워요. 정말 된다. 나온다. 실제로 보니까 투명하고 더 신기해. 먹어보겠습니다. 꿀젤리. 약간 꿀열맛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잘 안 나와요. 꿀로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 맛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입에 붙어요. 이게 아까는 엄청 얼어서 잘 안되는데 조금 녹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엄청 번쩍거리고 꿀엿 같은 맛이에요. 꿀엿.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 힘이 들어가. 거꾸로 해가지고 쭉 눌러주면 이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아 아 음 우와 오늘 꿀젤리 만들기도 대성공이다. 맞아. 꿀젤리 만들기 대성공 이거 만드느냐고 진 땀 뺐네. 손도 몇 번이나 대일 뻔 했다고 만들거면 조심해. 늘려볼게. 눌리나. 어머. 오 잘 된다. 우와. 우와. 이게 진짜 꿀젤리지. 나 잘 만들었지? 꿀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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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으면 왕벌의 비행이 잘 쳐진다 이거지? 이걸 먹으면 왕벌이 되서 왕벌의 비행이 잘 쳐지는 건가? fool. 그어의 없는 미신이지만 한번 믿어봐야 게끔. 한번더. 으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왕벌의 미행 피아노 10년 친나도 매우 어려운 거라고 이제 이만큼 먹었으니까 한 번만 더 먹고 놀이터에 가서 양갈래를 기다려볼까? 이게 뭐야? 벌이잖아! 내겠습니다 꿀젤리 먹었으니까 이제 내일 피아노 학원에서 왕벌의 비행 잘 쳐지겠지?